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에이플로손보다 는 재 우애입니다. 여러분 휴가 공강시간에 어디로 가야 할까 걱정되시나요? 학기간 어디에서 공부해야 할지 궁금 되시나요? 조금 더 스마트한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바로 이곳으로 가보면서 어떨까요? 위대하게 헛플레이스인 독학박스 2개 공간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т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학습, 문화, 소통, 휴식. 이 모두를 함께할 수 있는 사운데만의 핫플레이스. 곳에서 여러분의 청춘을 마음껏 누리세요.